안녕하세요. 라크로링그리시의 테엘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하다 라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법적인 어순 배열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상황별로 무슨 말을 해야 정확하게 말하지 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재 개그라든지 뭔가 문제를 이렇게 내었을 때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생각날 것 같아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don't tell me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don't tell me 그리고 don't tell me yet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tell 이라는 동사는 뒤에 뭔가가 information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하나의 info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don't tell me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don't tell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인이 나를 떠나려고 할 때 don't tell me you are leaving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떠날 거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ell 다음에는 information이나 어떤 사실이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 시키지 마가 있겠죠. 말 하지마도 있겠지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don't talk to me 나한테 좀 말 좀 붙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talk to me don't talk to m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저 친구 화나서 저 친구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don't talk to her 혹은 don't talk to him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talk를 보니까 뭔가 조금 감이 오시죠. talk은 뭔가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 누구랑 이야기하느냐 누구랑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포커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talk란 동사 뒤에는 to나 with가 오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talk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 대꾸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talk을 써주시고 그리고 back을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talk back to me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말 대꾸 하지 마 don't talk back to me 혹은 엄마한테 말 대꾸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don't talk back to your mom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 대꾸 하지 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경우는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무 말.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무슨 단어를 쓸까 막 헷갈리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는데 말이라고 하면 그냥 wor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a word 혹은 words s를 붙이면 했던 말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wording이란 말을 하죠. 우리는 ing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 wording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wor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don't say a word 아무 말 하지 마 느낌 오시죠. 그리고 no more words 더 이상 말하지 마 not a word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say라는 동사 뒤에는 했던 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던지 언급한 내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don't say that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don't say that에 그 뉘앙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don't say tha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에 우리가 말하지 마라는 여러 표현을 살펴보았고 그 상황별로 say와 tell 그리고 talk가 쓰이게 되는데 그 차이점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럭크닝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 Peace!